궁금한 게 이 합숙 생활하면서 그래도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니야? 단점은 씻을 때가 씻을 때 빨리 자고 싶은데 기다려야 돼요 그제 근데. 하, how do you guys distribute the work, though? Who does what? around the house? I actually like distribute the work You do? For them and then tell them, on the And text them Okay So like on this day, this time we're gonna clean the house So you two do this and you two take part in this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업을 나눠서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고, 우리 모두 다 끝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야, 누가 론드리라고 하는거죠? 여기, 누가 이런거죠? 이건 모두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네, 우리 자신을 관련된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논문이 있다면? 12명이면, 뭐 제일 큰 형이 해결해주는거야? 아니면 너가 지금 집에 집 애인이라고 했잖아, 그지? 반장, 숙소 반장, 숙소 반장 애인? 네가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 저희는 다 같이 5분 토크라고 딱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5분 토크라는 걸 하죠 저희 서로에게 뭔가 문제점이랑 꽂혀야 될 점들을 다 같이 얘기해요 너희들 얼만큼 동안 활동했다고 그랬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그래, 앞으로 한 지오이처럼 20년 더 하게 되면 20년 더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답변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할 때 그때 내가 70살 돼서 와서 한 번 물어봐줄게 여기 우리 엔바이트해서 너무 공화 아, 진짜 맞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